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이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엄마한테 용돈 받는 날이야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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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 아빠 너 설레인단다 내가 드디어 용돈을 받는구나 나도 이게 용돈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어야지 아빠는 용돈 받으면 뭐할거야? 아 나는 당연히 이제 회사 직원들이랑 술 안잔해야지 호호호호 나는 아이스크림 많이 많이 사먹었고 달란다 너 그러면 아니 용돈? 그나저나 이거 돈을 언제 주는거지 용돈을 용돈 줄 수가 있는데 동주야 우와 나 받으러 갈게 좋겠다 엄마 음 범수 용돈 받는 날이네 네 월요일대로라면 3만원을 받아야되는데 오늘 엄마가 선생님한테 세 번 잔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범수가 학교를 안가서 오嘅 그니까 빼고 빼고 빼고하면은 만원씩 빼서 0원이네 봄수는 이번달 용돈 없는길로 가세요 빨리가 용돈 없어 봄수 에 nouvelles 범수야 왜그래? 범수야 왜그래? 아오 나 욕졸 없데 왜? 왜왜왜왜 나 학교 안가가지고 선배님한테 전화왔다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범수 학교를 잘 갔어야지 그러지 나처럼 살았어야지 훙 야 들어와 나 갔다올게 아이 그래 나는 용돈 받아올거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엄마 그래 우리 요르르 용돈 받는 시간이네 우리 요르가 평소에 받는 용돈이 만원인데 이번주에 요르가 먹은 아이스크림이 몇개 들어 한 백개정도 되려나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요르는 아이스크림을 끝나라는 의미에서 이번달 용돈은 없어요 가세요 안돼 나 진짜 없어 없어 나가 나 용돈 없어 나 용돈 없어 요리야 왜 용돈 왜 엄마가 왜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고 그니까 엄마가 하루에 한개씩 먹으라고 했을 때 그랬어야지 너 패턴 날까봐 엄마가 걱정해서 한소리였는데 에이 꼴 좋다 에이 꼴 좋다 여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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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우리 딸하고 아들 어 용돈 못 받아서 어떡해 아빠는 용돈 받는다 여보 오늘 용돈 받는 날이네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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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받는 날이죠 여보 여보가 평소에 한 날에 한 30만원 정도 받는데 저번달에 여보가 술을 쏜다 만다 뭐 회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마이너스 50만원이 됐잖아 아니 그냥 뭐 내가 술 한번 쏠 수 있는거 아냐 여보 그래 근데 그게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이너스 50만원이 됐고 그럼 10만원을 받아야되는데 10만원은 저번달에 또 뭘 뭐 골프채인가 뭔가 어쩌고저쩌고 투자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래서 여튼 결론은 여보도 용돈은 없어요 아 용돈이 없다고 아 따구 열저저저저저저저여보 그게 무슨소리야 여튼 오늘 봄, 서울, 여름, 여보 이번달 용돈없는거 어? 안돼! 에에에에에에 이제 내가 용돈이 없다니 아빠는 술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회사 직원들이랑 말이야 왜 나 먹어야 했는데 아빠! 왜 우리 이대로 이렇게 용돈 없이 짓다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야? 이런 젠장을 아빠 우리 용돈은 우리 손으로 쟁취하는 거야 그러면은 용돈을 뺏을 수만 있다면 어차피 엄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줄 거란 말이야 원래 줘였어야만 했던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음 그럼 엄마가 저 용돈을 얻다 두는지 보고서 우리가 그냥 가져가자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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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 거니까 말이야 음 지켜보겠어 우리 엄마 지켜보겠어 음 분명히 얻다가 용돈을 둘 거란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음 아 근데 이거 용돈을 안 줘가지고 돈이 남는데 그래 이거 어따 숨겨야 되지 음 집에다가 그냥 숨기면 남편하고 애들이 알테고 어 그래 내 비밀 금고에다가 숨겨야겠다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 다음에 왔어 여기 가서 숨겨야지 으악 으흐흐흐흐흐흐 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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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저런 공간이 있었나 에이 이거 내가 얘기 만들었었는데 이거 우리 집에 비밀 금고가 있는게 분명해 어어 음 우리 용돈을 되찾아보자 애들아 가자 가자 stop 어어 어어 어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에 왜 이런데가 있지 어 어 여기 어디지 어어 e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용돈 때문에 퍼펙트 여보이가 우리 집 아래 뭐 이런게 다 있어 이게 뭐지 어쨌든 이 모든 함정들을 탈출하지 못하면 용돈 없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이 함정 끝에 용돈이 있다는 건가? 얘들아 우리 용돈을 위해서 한번 떠나 볼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빠르게 용돈을 장취한다 아니 폭주야! 어어 반갑다 자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우리 여보가 지금 아니 엄마가 지금 함정을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야돼 빨리 빨리 가야돼 빨리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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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니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거 야 조심해야 돼 엄마가 지금 함정을 조종하고 있다고 정말 짱프레벨 못하니군 아 아 아 됐어 난 됐어 아빠 빨리 와 빨리 와 아빠 아악 정말 어렵군 아 뜨거아 요리야 힘내야돼 용돈을 위해서말이야 요리야 너는 빨리 포기하는게 낫겠다 왜그래 아아아아아아 풍수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감정을 조종하고있어 요리야 빨리 뛰어야돼 저거 빨리 오빠가 간대팔고있어 오빠가 간대팔고있어 요리야 요리야 요리는 아무것도 안해도 어차피 못먹어 아하하하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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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버리자게임을 놓으면 못한다 쟤는 아아아아 그럼 그게 좋겠지 요리야 닫았다 닫았다 요리야 아하하하하 좋았어 우리가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얘들아 첫번째는 잘 통과했지만 여기선 안될걸요 오오 요리 봉투 잘하네 아 찢어어 어 뭐야 아니 아빠 사실 엄마도 게임을 못했던거임 아니 이거 함정을 발동을 못하는거 아니야 나도 가볼까 자아 자아 암 아 이게 뭐냐 점프를 야아 치사방구야 살았다 어 뭐야 나 운이 좋고 어 한발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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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옹 하하하하하하 다시 너로닷 앗텃 아 아하 엏텃텃텃텃텃텃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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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로도 안될α 야 뭐야 뭐야 미친말이야 야 좋았어 얘들아 용돈이 지금 눈앞에 있다 은은 진짜 안될거야 자 네 버튼을 용돈 깎지 말아요 여러분 오와아 아아 어 이거 지금 우리한테 불화가사를 쏘는거야 용돈 안주겠다고 자 용돈 용돈 용돈을 향해서 아아 아 아 아 아 저기 잔인하구만 용돈이다 아아아 아하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출발해 아빠 내가 아빠에 힘을 줄게 가 흐어 아아 안돼 나도 가야지 아아 아아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용돈이다 어 벌써 용돈이 있다 헤헤 그렇게 내가 쉽게 보내줄줄 알아? 어 용돈이다 얘들아 용돈이다 아아 아아 어 여보 얘들아 어 사랑해 사랑했어 어 아니 잘가 아아 아니 아니 얘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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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용돈 용돈을 챙겨야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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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gäller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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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